어 뭐냐 5일날 오픈인데 8일날 오픈이거든 8일날 오픈인데 내일 내려갔다가 5일날 오후에 오면 돼 그렇죠 그럼 안되지 너무 시간이 빠듯하니까 지금 해볼래? 뭐해요? 로고를요? 로고? 아니 문이판 도피창 문이판 빌너 인보스터 얼만데요 그건?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균적이 한 50만원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너 박씨장님 두셔야죠 난 모나들한테 시어들더라고 응 톤도 다 해야지 안할 것 같은데 응 해볼까 해볼까요 그럼 파일 메일로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ですか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안보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